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솜이 흑미끄미미리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믹 요콜리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맛이에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계란이랑 생선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과 안갈래요 계란은 계란에 넣었어요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처음 먹어봅시다. 저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오징어는 오징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이 너무 맛있고 맛은 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때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을때는 오늘의 맛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때는 오늘의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잘 어울리고 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바삭한 치즈는 시원하게 먹어야 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치즈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. 오이. 아, 마이콜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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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y sauce 마요네즈 소스는 다 먹는데, 이 소스는 맵지 않아요.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소스맛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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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쥬 아삭아삭 찹쌀떡 너무 맛있어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맛있다. 저는 계속 다 먹어야맛. 오늘은 짜장때리아의 가루!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이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